아 이번에 해야 될 건 과연 오늘 보스 돌아와서 얼마나 드셨어요? 라는 말이 많아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데서 시작하구요. 동것은 노멀 데미안 2300-112-50 카플라투스 2000만원 카우스 벨름 1800만원 하메 1620만원 노멀 매그너스 260 카우스 자고 1280만원 노멀 시그너스 1125만원 노멀수 225만원 반반 1445만원 어 삐에르 퀸이겠죠? 어 그렇고 카벨룸이 18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돈과 얼마냐? 1억 8천 7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제가 3캐릭 정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하루에 2억 내지를 벌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일주일에 최소 6억은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